무슨 일이 생겼어요? 염소가 고려했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가자 어디에? 그냥 문 닫으려다가 하늘이 쳐다보니 나는 쳐다보이는 염소가 있는 거야 왜? 아기 나왔나? 아기 나왔나 봐 하늘아 가보자 여기 있잖아 여기 나무 사이에 흰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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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로 가야 돼 아 저기 움직인다 새끼가 있을 거야 분명히 하늘아 지금 저기 새끼 나왔대 하늘이가 가서 데리고 올까? 가보자 뛰어 아이고 미끄럽다 저희 지금 박목장에 나와있거든요 여기 이제 문을 닫으려고 보니까 저쪽에 엄마가 염소가 고립된 것 같다는 제보를 전화로 해주셔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저기에 염소가 있어요 저기 아기를 낳은 것 같은데 가보자 하늘아 뛰어 가 가 올라가 가갖고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아기 염소를 한번 같이 데리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비가 와서 땅이 엄청 진데 하늘이는 그래도 잘 올라가요 저희 박목장 풍경입니다 가보자 하늘아 하늘아 염소 내리고 와 하늘아 어디로 가야돼? 하늘아 아기 염소 어딨어? 저 위에 봐봐 하늘아 염소가 어딨는지 보이지 않아요 염소야 하늘아 일로 가봐야지 일로 와 놀라지 마세요 아이고 어머니야 미끄러졌고요 지금 염소를 찾았습니다 염소가 내려오지 않고 있네요 아주 미끄러워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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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안녕 으악 으악 ㅂ ㅂ ㅂ ㅂ ㅂ ㅂ 아기 염소가 태어났어요 하 저는 하 하 미끄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염소가 있는 곳에 올라왔는데요 저기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 높아서 아마 아기를 데리고 못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조심히 조심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지금 산이 엄청 지러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조심히 한번 데리고 내려가볼게요 살살 내려가볼까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자 엄마가 아기를 여기까지 데리고 내려왔나봐요 어디에서 왔는지 축사가 저 아래 있거든요 축사가 저 아래 있거든요 엄청 가파르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대로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축사로 데려가야 됩니다 하늘 뭐해 알아서 젖은 잘 찾아먹네요 조심히 내려가려면 아마 이쪽 길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안녕 아기 염소와 엄마 염소를 데리고 한번 조심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내려가야지 오늘 태어난 것 같은데 이제 장일 것 같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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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내려가나 제가 아기 염소를 한번 안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미끄러울 것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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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기 염소가 생각보다 잘 따라다녀요 가자 가자 집으로 내려가야지 올라가면 안 되고 내려가 내려가 옳지 내려가 옳지 내려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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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만 잘 가면 될 것 같아요 가만있어 바늘아 가만있어 바늘아 가만있어 가자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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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기다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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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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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세다 내려가자 천천히 옳지 가자 많이 내려왔어요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 굳이 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천천히 유도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지 아니야 그리로 가면 안돼 이쪽으로 가 옳지 옳지 젖 한번 먹고 내려갑니다 지금 보면 저쪽에 염소들이 나와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경사가 가팔라서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박길질한ой They literally 솔로 들이받으려고 해요 아주 아기를 지키려는 보성애가 강한 염소인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자 괜찮아 괜찮다니까 가자 결국 엄마가 아기 염소를 들고 내려왔더니 이만큼이나 내려왔어요 그래 난 울면서 두 번이나 넘어졌어 어쩜 이렇게 미끄럽대 이제야 다 왔네 저 위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 애들이 아기 염소 구출작전 90% 성공 다 왔는데 내려갈 생각이 없어 옳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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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안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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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이만큼 다 왔는데 그가가 있는 곳으로 구출작전 아기 염소 여기 있다 아기 염소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가다 이만큼 이쁘다 들어가야지 이만 가 어디 가 들어가야지 가 잘 들어가면 내리고 와 징하봐 징해 축사로 들어오기 성공 야 인무와 말도 안 돼 축사로 데려오기 성공 축사로 데려오기 축사로 데려오기 축사로 데려오기